에메랄드 색깔이네 진짜 형님들 여기가 어디냐면 샤화탄이라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수중전망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카이도의 샤화탄에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출항합니다 라고 하네요 저런 섬을 볼 것 같은데 저런 섬은 저거 같은데 젤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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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랄드 색깔이네 진짜 아까 누가 에메랄드 색깔이라더니 와 물 깨끗해 봐봐 에메랄드 색깔이네 진짜 아까 누가 에메랄드 색깔이라더니 와 아 아 아